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4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전일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구요. 오늘 방향성 타지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시장 전일 유럽 다 동의 상승 마감했구요.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미국이 다우존스가 플러스 1.21% 상승 나스닥이 플러스 1.1% 상승 유럽이 플러스 0.98% 상승 자 미국 유럽에서는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구요. 음 지금 우리나라 야간장 플러스 1.5% 상승한 걸로 마감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장 시작했으니까 우선 장 초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터 한번 살펴보죠. 외국인이 야간시장에서 한 3천개억 정도 매수를 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플러스 0.31% 상승 출발 코스닥 플러스 0.27% 상승 출발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가 조금씩 잡히고 있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3거래일제 지금 플러스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기관도 같이 좀 플러스 들어와 주는 쌍걸리 매수세가 강하게 좀 시현되어야만 지금 20일과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돌파 시도해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2평선들 다 저항을 돌려냈기 때문에 매수세 조금만 잡혀주면 900선까지도 돌파 시도해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전일 옵션 만기일 종가권의 상승폭 반납시키면서 끝났는데 갭 상승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적어도 2440 전일 종가권은 깨지 않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전일의 고가권을 뛰어넘는 강한 매수세 잡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 적가권인 880라인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자 전고점 라인인 880라인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상승으로 전환 이제 코스닥은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고점과 저점을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 고점은 자꾸 낮아지가 있는 상황 자 이게 수렴 이제 끝자락에 지금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대립보다는 협상의 의지가 좀 보이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별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회담도 진행되어야 될 테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봤을 때 남북한 화해 모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서로 문화 교류도 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남북 간 대치 상황보다 우리나라 분명히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발생했으니 이것이 작은 모멘텀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다 화해 모드가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이 좀 더 비핵화 선언하면서 세계 평화에 반대로 가지 않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드시 신고가 저는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그것만 잘 해결해 나간다면 올 중반에서 하방 가면 반드시 고가권 갱신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일단 장초반 외국인 코스피 소폭 132억 매수 중이고요. 선물도 347개억 매수 중입니다. 분봉으로 잠깐 체크해 보시자면 낙폭은 아닙니다만 전일 낙폭을 재빠르게 상승 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한번 체크해 보죠. 프로그램 매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약한 매도니까 이것은 베이시스 조금 확대 된다면 매수로 전환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60억 가까이 순매도 중입니다. 양대시장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소폭 조정 중인데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7% S&P500 선물도 마이너스 0.33%니까 이것은 전일 미국이 1%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으니 이것은 충분히 용인될 만한 상황이니까 현재 해외 선물도 큰 영향력은 미칠 상황이 아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스피 시장 개별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IT 전기전자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약보합 그리고 조선주 강보합 건설주 그만 그만 하구요. 포스코는 반등점 시도하고 있고 석유화학 지금 장초반 약간 약세 그동안 조금 조정받았던 금융주들이 지금 상승중이네요. 그리고 내수주 상승폭 컸던 신세계는 조금 조정중이고 나머지 종목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85,000원 1차 저항대를 뛰어넘고 85,500원대 지금 돌파했죠. 자 지인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뜬지 필요 없다.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섰기 때문에 모양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전일 그리고 매수도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대폭 쓸어 담았죠. 급하게 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밀리는 모습 보이면 차액 실현했다가 다시 눌림목 주는 30분봉 기준으로 눌림목 주는 한 8만4천원 8만3천원 중반대 정도로 차액 실현 이후에 재매수 전략 드렸거든요. 이것은 전부 매도할 필요도 없고 절반 매도 이후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할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장권력이거든요. 보이시죠? 자 8만 한 6천원권이 다 8만 5천에서 8만 6천원권이 장대이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지금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 현대미포는 오늘도 약세입니다. 자 빨리 수급이 돌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번 시간에는 핵심 종목분들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만 간단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자 신세계 신고가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자 이마트 27만건대는 강력한 지지권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되죠.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이마트는 아직까지 횡보를 약간 할 수는 있으나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 있습니다. 자 이마트 괜찮아 보입니다. 호텔신라 자 단기 급등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기간이 대폭 매수세 그리고 외국계의 매수세 상당히 싼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98000원만 지켜낸다면 그리고 21선인 97000원대 96500원대 여기만 지켜낸다면 큰 무례 없겠으나 지금은 따라갈 만한 위치는 아니겠죠. 오히려 약간 밀리는 9만원대 정도에서 한번 매수 시도는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위를 탄탄하게 지지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추세가 또 무너지려고 하니까 접근하기엔 좀 영이치 않은 자리구요. LG화학은 36만원과 40만원대 박수권 예상하구요. 자 카카오는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당분간 반등해도 12만8000원대 인근가면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이것은 당장은 접근하기 좀 영이치 않습니다. 현대중공 12만원 저점 형성 이후에 13만원대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한국금융지주 여기 저점 76700원대만 지켜낸다면 단기 박수권 형성하다가 돌려내는 모습에 장대양봉 쓰면 같이 따라가볼 수 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고 기관은 매수세가 아주 많이 있네요. 아직은 접근하기엔 좀 용이치 않은 모습입니다. 자 키움증권 고점대 부위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탄탄하게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여기 잘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에 무너진다면 여기 밑에까지도 194,000원에서 19만원 사이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점부위에서 지금 박수권 유지하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시총 5인가로 등극했다고 하죠. 현대차를 밀어넣고 5인가 4인가로 아마 등극했다고 알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상승 스타일입니다. 다만 상승폭 크기 때문에 50만원 인근까지 조정받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리온도 상승 이후에 늘림목 구간 22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살짝 이탈했으나 반드시도 재빠르게 나와줘야 계속 추세 유지 가능하고 더 강한 추세 유지 가능하고 12만원대 밀리면 조금 박수권 이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LG전자 고점부위에서 지금 현재 박수권 형성 중이고 셀트리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바이오시밀러 관련 회사죠. 이것은 조금 밀릴 수도 있다. 28만원대 잘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121선 인근이 26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 좀 잘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외국계 매도가 좀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는 좀 있습니다만 삼성화재 박수권 하단부위 중장기로는 천천히 사모어가는 분들은 접근 가능해 보이는 권력이다. 말씀드리겠고 현대차 급락 이후에 급반등 나왔는데 다시 좀 밀려버린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박수권 14만 5천원에서 16만 2천원 정도의 박수권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니 외국계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KB금융 6만원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6만원의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 강하게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51 박수권 그대로고요. 삼성정권은 여기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GS건설 고점 부위에서 늘림목점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도 추세 좋게 상승 이후에 지금 약간 늘림목 조정 구간 아무리 퍼스픽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조정 주고 있는 중이고요. 현대건설 상승전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2평선들 돌려낼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조정받고 2평선들 다 돌려내는 그런 모습에서 양복 놓으면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히고 있고 기관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다시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1184계약 확대해 나가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플러스 160억 정도 매수 유지 중인데 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매도폭 조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세 거래소에서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기관도 같이 동반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오늘 선물이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물 외국인 환매수 자 보시죠 외국계 지금 매도가 많았습니다. 매도가 많았는데 자 환매수 중간에 한 번씩 들어왔죠. 자 환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오늘 일주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